네 그러면 이 국회의 리더십 포스트들 즉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리더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참여할 후보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원이나 당규에 따라서 대체로 각 정당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 전반기 같은 경우 제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두 명의 국회의장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같은 정당에서 두 분의 의원이 내가 국회의장 할래 라고 출마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세균 의원하고 문희상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정세균 의원이 선출이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그 투표로 올라가게 됐죠 본선에 이제 올라가게 돼서 총 287명 중 274표를 얻어서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이제 부의장 선거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이제 부의장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 전반기 같은 경우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하고 국민의당의 박주선 의원 이 두 분이 부의장 후보로 발탁이 됐고 본회의 투표 결과 심재철 후보는 272표 중 237표 박주선 244표 중 230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국회 부의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성 국회의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부의장은 제21대 전반기에 김상희 의원이 선출이 돼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장 후보가 그 정당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부의장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당선되기 위해선 의원들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요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표를 던질 땐 예를 들어 최준영 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김재철 의원 이 법안에 반대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국회의장 그 다음 부의장이 되는지 그 한 그런 투표 인선에 관련된 이 투표에서 무기명 투표 이름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제조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전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럼 151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투표에서 그 후보가 제조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투표가 실시가 돼요 근데 그 2차 투표에서도 제조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는 경우 3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3차 투표가 진행된 것은 그 제 15대 국회 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3차 투표는 상위 득표자 이제 그 두 명에 대한 결선 투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상임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수의 후보가 내가 그 상임위원장직을 할래 라고 하면서 그 서로 경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정당에서 결정한 그 상임위원장 일단 아까 원구성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원회 우리가 우리 정당이 가져온 상임위원장직을 그럼 어떤 의원이 차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그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로 경선을 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인기가 별로 없는 경우 단독 후보가 나온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추인을 해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장직은 본회의에서 제적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본회의 투표는 굉장히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건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누가 누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철저히 정당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자 저 사람이 진짜 그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으로 투표는 하긴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결정을 다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투표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서 찬성표가 90%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